자 갑시다. 자 조직론 가보죠. 조직론 가봅시다. 자 오셔서 30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조직법이죠. 조직법에 있는 기본구조도 참고로 보시고 기본소와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본적 구조는 부와 열려들게 부와 부라는 것과 그리고 처와 요런 3단계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가 직속으로 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는 예외적으로 바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조직상. 그럼 물론 여기에 대통령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정부조직법 가보죠. 그래서 여기서 봐둘 것들은 맨 왼쪽에 있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었죠. 확인사항이고 그림 보십시오. 그림 그림. 그림 보시면 세 번째에 있는 부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거 한번 주목해둘 필요가 있고 나머지 맨 오른쪽에 있는 부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요거는 격상대조 부로서 그렇죠. 예전에는 청해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급으로. 자 됐습니다. 내용화로 들어가보죠. 정부조직법. 오셔서 2조 보시면은 자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전부 다 법률로 정합니다. 정부 환불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회와 이제 이런 조직 바꿀 때 국회가 항상 여기에서 딴지를 걸면서 여러 가지 왈가왈가하고 있죠. 자 2항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부 처 청. 부 처 청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 어디 있냐. 예를 들어 부면 이 부 아래에 이제 장관이 있고 그 아래에 차관이 있고 그 아래에 보통 실국 그리고 과팀 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들이 전부 다 뭐냐. 라인. 바로 보조기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텝에 대한 참모 조직이 별도로 했죠. 참모. 그래서 차관하고 차관보 하고 다르죠. 그렇죠. 차관보는 참모지만 차관은 라인에 있는 개선기관이다.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보조죠. 보조. 보조기관이고 여기가 참모. 다른 말로 보좌. 보좌기관. 법의 공식 명심은 보좌기관을 불러주고 우리가 이론에서는 참모 조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호 보시면은 바로 기보조로 보좌기관. 보좌기관은 대통령 여우로 안으로 보조기관은 지금 법률로 하고 있고 보조. 보좌.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출 오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기출에서 1, 2번 보십시오. 2번. 차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뭐 어떻게냐면 차는 우리 정부 조직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개선 업무가 아니라 참모적 조직을 가져갑니다. 참모. 알겠죠. 개선 업무의 핵심은 누가 하느냐. 장관의 위시되어 있는 이 부들이 개선적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처들은 전부 다 이런 부들의 업무를 어시타지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부 조직 전체에서. 알겠죠. 그래서 참모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차기능조직 형태로 불려주기도 합니다. 교차기능조직. 그러니까 원래 업무도 있지만 바로 지원적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 국방부라든가 교육부는 어떻죠. 그건 바로 기본적으로 이런 개선 즉 보조조직을 갖고 개선적 업무를 고유의 기능을 가져가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들도 성격들이 기능별 분류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넘어오셔서. 자 넘어오셔서 가지고 3조 갑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설치 나오죠.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불려지는 이들은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이 없죠. 알겠죠.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죠.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유일한 것 딱 하나 뭐가 있다고. 그리고 자치단체 조합분입니다. 그렇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주황에 있는 주황의 업무를 주황에 있으면 여기에 업무를 지방 단위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황의 업무를 내려둔 겁니다. 이게 특별지방행정조직이죠.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1항에 보시면 주황행정기관에는 소속 사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물을 위해서 아니라고. 알겠죠. 주황의 업무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1항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총 5175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5175개 중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안파트 대표적인 게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 조직들 이렇게 돼 있고 또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공안 말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힌트.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정서껏 글을 줄 수도 있고 카드를 터들여서 업무를 생활할 수도 있고 곳곳에서 있는데 상징으로서 제비가 날아다니는 그곳.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체국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우체국 업무들이 보통 한 19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만큼 많이 깔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체국이 은행 업무한다 이럴 때 제일 위협받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은행 업무해. 은행 하지 마.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게 그 이유들입니다. 그렇죠. 은행들은 돈 되는 곳에 가기 때문에 도시권에 있지만 우체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디입니까. 지방 곳곳에 다 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을 여행하실 때 물론 합격하고 나서 여행하실 때 제일 좋은 건 우체국 카드를 들고 가면 웬만한 곳에서 다 용통이 다 됩니다. 그렇죠. 우체국 카드 쓰십시오. 네. 그 소리였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밑에 오셔가지고 기출 3번 한번 볼까요.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물을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실설치한 일선기관으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특별지원행정기관의 우리 행작적 정의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기출 확인해 두시고. 자 밑에 오셔서 4조. 부속기관을 가보죠. 부속기관. 자 부속기관이라고 불려주는 것은 누구냐. 행정기관에는 그 소원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으로 전환한 바에 따라서 시험연구, 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이 등을 전부 부속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부속기관.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소속을 대장 대표적인 부속기관 하면 바로 공무원연수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자 됐고. 5조에 보시면 합의제 행정기관.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 우리 행정인으로 만난 바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죠. 그래서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왜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독립적으로 신속, 신중, 어느 쪽? 신중한 업무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적 목적입니다. 자 됐고. 오셔서 코난의 위임이 딱 패스하시고. 자 그리고 8조 1항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각 정원들에 대해서. 뭘로 안 돼요? 이 정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합니다. 다만은 빼고 대통령으로 정원을 정한다는 점. 자 그 다음 오셔서 대통령을 가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11조 됐고 12조 국무원의. 국무원을 한번 봐줄까요? 1항. 대통령은 국무원의 의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항 보시면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것을 대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논의가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제2국무회의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했죠. 왜 제2국무회의는? 1국무회의는 중앙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도록 하고 제2국무회의는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각 광역자치장장들과 모여서 하자라고 문재인 정부 취임 때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 입법화되거나 취임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는 됐었다고. 나름 의미는 있죠. 그런 이야기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 모셔가지고 국무원의 13조 보시면 국무원의 출석 및 의안장권에 보시면 이랑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국제처장 이런 사람들 쭉 계속 국무원의 출석 발언을 할 수 있다. 되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좀 독특하게 서울시장이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광역자치장장이지만 국무원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서울시장도 국무원에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박원순 시장 보면 유세 보면 국무원에 참석해서 뭘 합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의견내고 하는 거죠. 자 오셔서 됐습니다. 밑에 15조 보면 국가안보실 나와 있는데 이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보서 제 기보서 넣어드렸는데 청와대가 실, 이실체제를 가져가고 있어요. 실, 실장. 청와대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개선조직일까요? 참모조직일까요? 참모조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참모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인데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휘하에 이제 18개의 부들이 들어와서 이 부들이 각각 국방부, 교육부에서 각각 업무를 추구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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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해주는 게 청와대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실체제의 실장급이 둘을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보좌해주다 보니까 이 부회장들을 장관으로 불러주는데 그래서 대등하게 어느 정도 어깨에 라인을 맞춰줘야만 권한의 어느 정도 업무가 통일되기 때문에 이 실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있는 실장들은 전부 다 장관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바로 정책실장 장관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청와대에는 실장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담당, 보좌관 체계를 가져가는 게 이게 청와대의 기본적으로죠. 그래서 청와대도 그냥 청와대가 하나의 단순한 비서실 같지만 전체 정원이 약 445명이 되는 거대한 참모조직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행정관으로 간다. 보통 3급 정도 될 텐데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게 되면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곳에 파견 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실 청와대가 각 부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장악하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넘어오셔서 17조. 17조에 보시면 국정원 나왔죠. 국정원. 이 국정원. 자, 국정원은 이라니에 보시면 대통령 소속입니다. 이건 독특하게 우리나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원장은 국무총리 보고 안 가칩니다. 국무총리를 패스해가지고 그냥 대통령 직보하는 조직이 바로 여기 있죠. 또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원, 국정원과 뭐냐?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알겠죠? 감사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렇구나 들어놓으십시오.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자, 국정원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 국정원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이 국정원의 아주 독특한 인적 구조 때문에 라이브 특강 때 또 또 특강 때 설명드렸던 시험에 그대로 적중한 게 바로 국정원 인적 구성이었죠. 국정원은 바로 뭐다? 말로만 한다면 작년에 이미 적중해버렸으니까 원장하고 차장이 신분상에서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정무집 공무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조실장이 뭐라고?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특정직 공무원이죠. 알겠죠? 이미 작년에 적중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알겠죠? 네, 들어놓으십시오. 자, 오셔가지고 부총리 19조의 1항 보시면 우리나라 부총리가 두 명입니다. 두 명. 누구누구죠? 누구누구죠? 그렇죠? 기재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합니다. 겸. 그렇게 합니다. 자, 거기 사망이 늘어났고 국무원정실을 댔고 국무원촌이 비서실을 댔고 넘어오셔가지고 맨 밑에 자, 22조 2. 자, 국가보원처 자, 국가보원처는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보원처는 원래는 처장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국가보원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렇죠? 장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조문이 안 나와있지만 시행 0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 22조의 3. 인사혁신처죠. 이 조직은 중요합니다. 우리 행작관련에서 인사혁신처 1항에 보시면 업무를 어떤 걸 하느냐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그리고 연극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기 위해서 어디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모든 처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하에 보시면은 인사혁신처에 처장 한 명과 차장 한 명을 두는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알겠죠?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이 처들에 보면은 어떤 차장들은 고위공무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무지고 개별법에 별도로 정합니다. 그것까지 다 볼지는 힘들 거지만 제가 언급하는 상황 정도만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인사혁신처 업무를 추가로 더 적어두십시오. 수업 때 아주 강조했었던 상황인데 이건 이제 법에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인사혁신처의 산화기관이 뭘 갖고 있냐면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소청 업무는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합니다. 알겠죠? 소청, 소청 공무원의 인사상임 불이기관은 소청 그리고 공무원 노조, 노조에 관련된 업무도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평가, 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고위공무원단, 노조, 소청 이것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게 인사혁신처 업무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해안부의 업무만은 다릅니다. 알겠죠? 해안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오셔가지고 여기 올정만이디비에 2번 한번 보고 가십시오. 중앙인사기관장이라는 것은 각 정부의 바로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분립단위에서의 인사권자들인데 누구냐? 국회는 사무총장이고 법원, 사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사무처장 재판소 사무처장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우리는 독립조직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이들이 각각 독립인사기관에 위치를 합니다. 중앙인사기관의 위치 행정부의 인사기관은 뭐라고? 인사혁신처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바로 합의제 조직을 갖는다라고 불러주죠. 맞죠? 거기 끄덕이네. 뭐라고? 위원회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단독제원에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바로 구조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비독립적이고 그리고 단독형의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의 위치입니다. 자, 행정갑부로 가봅시다. 이제 행정갑부, 행정갑부에서 자, 26조에서 1항 보시면은 자, 1부터 18호까지 18호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와있죠. 이렇게 쭉 돼있습니다. 이 순서 외울까요? 안 외우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관련 파트 1하면 이거 외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넘버링한 게 아니라 직무대행 순서야.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없으면은 국무총리가 없으면 부총리 1, 2 그리고 없으면은 이제 이 순서대로 쫙 임무가 부여됩니다. 참고로 보시고 시험 안 나옵니다. 자, 2항 보죠. 행정갑부에 장관 1명, 차관 1명을 두고 장관은 국무연원하고 차관은 정무지로 하는데 다만, 기억입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 이거 원래 주목하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차관 2 두고 있는 복수차관 조직이 6개였는데 지금은 5개입니다. 알았죠? 산업통신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되고 일단 5개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되십시오. 알았죠? 산업통신부가 빠졌기 때문에 5개입니다. 5개. 자, 확인해 두시고 밑에 오셔가지고 기재부, 기재부 안 볼까요? 기재부는 1항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조전, 예산, 기금 편성 바로 이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기재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외환 다음에 국고 국가 뭐죠? 국가의 금고, 알겠죠? 국고, 국.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관세, 관세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리 공공기관 관리도 기본적으로 기재부 업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에 관한 3무 국가 채무도 기재부가입니다. 국가 채무 아주 핫 이슈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라고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아래에 3항에 보시면 국세, 청, 청도 두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5항에 보시면 관세, 청도 두고 있고 7항에 보시면 조달, 청도 두고 있고 9항에 보면 통계, 청도 두고 4개, 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부서죠.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교육부 통과고 29조에 과학이물을 봅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서 한번 유념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조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력 양상 옆에 원자력, 원자력 연구개발에 관한 상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국가정보화 기획 이거 꼭 알아보세요. 국가정보화를 기본 기획하는 것은 과기부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겠죠? 이 국가정보화 기획과 구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전자정보 업무죠. 전자정보 업무는 누가 한다고? 그렇죠. 이건 행안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맞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직재산은 다르다는 것 이거를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은 이야기해 보시면 여기 정보하기 바로 밑에 줄권을 하나 하나 보세요. 우편, 우편, 환, 환 그리고 우편대체사무까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체국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항 보십시오. 이항도 보시면 이거 놓치기 쉬울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과학기술혁신사물를 담당하기 위해 본부장 한 명을 두는데 정무직으로 한다.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게 좀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본부장 하면 본부장은 본부장님 정도 되면 보통 1급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수준에 쓰는데 여기는 정무직으로 둡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과학기술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4차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주력정책 아이템들인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바로 차관이급에 있는 차관급에 있는 바로 이런 과학기술정보에 관련되는 바로 혁신본부를 둡니다. 이 본부장은 정무직이다. 즉 여기는 차관급이 근무합니다. 차관급.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정무직으로 해놓은 겁니다.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자 30조 보죠. 30조 1항 보시면 1항에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 국제, 경제, 협력 업무에 관한 기타 그리고 제외국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이게 요즘 한창 논란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보면 외교부장관은 제외국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것과 파생돼서 관련되는 것들이 제외국민, 영사,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법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냥 틀어두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얼마 전에 봤다냐면 유세에 봤다냐면 캘리포니아, 아니 캘리포니아 그랜드캐년에 어떤 누군가 한국인이 놀러가가지고 실수로 자기가 추락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느냐 이게 근거는 제외국민 보호에 관한 이 영사조력법 이건데 그런데 문제는 혼자 놀러갔죠. 공무상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공무원대에서 간다고 한다면 그건 다릅니다. 그렇죠? 혼자 놀러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과연 조력을 해줘야 되느냐 이건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나게 미국적으로 된다면 해주는 거 얼마 들겠습니까? 기껏 10억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경제력이. 알겠죠? 그래서 과연 이걸 해주느냐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억 정도 한 명이 해주는 거 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4대 강에다 30조를 쏟아붓는 나라인데 그깟 10억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A씨를 구원해주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럼 다른 케이스에 또 적용된다니까. 알겠죠? 그럼 모든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가서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걸 다 해줘야 될까?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 공익과 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바로 근본적 행작적 이론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 한번 넣으십시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32조 가보죠? 32조. 법무부 보시면 이왕에 보시면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 소서로 검찰청을 둔다라는 점. 그래서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사업부 공무원이 아니라 알겠죠? 검사는 사업부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요즘 검찰 시끌시끌하죠? 자, 넘어예셔가지고 34조. 앞에 그런 부서들은 됐고 34조 행안부는 중요합니다. 수험적 갖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예전에 행자부, 행정자치부 하다 이제 이름 바꿔서 행정안전부로 바꿨죠. 국민, 재난안전처 이런 걸 국민안체를 생략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바꿨는데 1항 보시면 국무원의의의 서무, 법령, 조약의 공포 그리고 정부조직과 정원, 상원, 상장주는 것 혁신, 능률 이거 전자정부 체크하세요. 전자정부 업무가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부 보호도 여기서 합니다. 전자정부 업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정부 보호 업무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번호하시고 그리고 청사회담 관리라든가 특히 체크할 것 지방자치제도까지 지방자치제도까지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과 재정과 또 하나 지방세제 지방관련된 세금도 기재북이 아니라 해안부가라고 이걸 주의하세요. 그렇죠? 해안부가입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 선거국민투표회관 지원업입니다. 선거를 직접 하는 것은 직접적 선거 업무는 중앙선거관련에 있고 이걸 지원하는 업무의 1차적 주체가 해안부라고 나머지 민방위 방지에 관한 사무들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의 사문데 이 책가를 한 것 같고 더불어서 인사혁신처 업무와 구별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행정안전부 보면 이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재밌는 곳인데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장관 있고 그 아래에 차관이 있고 여기에 4개의 실과 국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1국 체제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이 실국을 다 회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자정보국이 있어. 뭐 하는 곳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자정보 관련되는 주된 주무 전자정보 추진에 관한 주무부처가 행한 부야. 알겠죠. 하지만 정보화 기획은 바로 앞에 봤던 바로 어디 과기부 알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합니다. 이 전자정보국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분권실이 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실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실이죠. 실장과 국장의 직급은 조직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들은 다 해안부 소속에서 한다는 것. 알겠죠. 여기서 특히 여러분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세금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누가 한다고 기재부가 아니라 여기 산다고. 알겠죠. 여기 삽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지방자치 기본 업무는 전부 다 해안부 업무다. 이걸 인식하고 계시라고. 알았죠. 그래서 조직만 보면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내용이 됩니다. 모르고 보면 굉장히 헷걸리겠죠. 이 아래에 소속기관도 있고 이 아래에 소속기관들도 있고 산하단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지는 겁니다. 산하단체 소속기관들. 이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소속기관에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뭐냐 공무원 연수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아닙니다. 왜?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 있다고 인사혁신처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혁신처로 빠져 있고 지금 해안부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소속기관들은 국가기록원 같은 것들 국가기록원 같은 것들이 바로 소속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간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도 바로 여기 해안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여기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조직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보고 계시면 되겠죠. 이 산하기관의 대표적인 게 정보진흥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진흥원이 알겠죠. 이것과는 동의하죠. 정보진흥원. 이 바로 해안부 소속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산하기관으로 들어죠. 그래서 조직과 산하조직 보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도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워낙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으니까 봐두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우왕 오셔가지고 자치에 관한 사무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고 치나에 보시면 소방관련돼가지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소방청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두 개의 청 경찰청과 소방청을 거느립니다. 소방청. 그래서 이 소방청이 좀 더 심한 내용을 가보면 소방청 기본적으로 독특하게도 또 어떻게 되어있냐면 소방청 본청에 근무하는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그들이 약 300명인데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불 끄고 엠블러션 출퇴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이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소방이 바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 때문에 실무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런 지방직 여기 한 4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지방직에 있는 소방 출동 현장 인력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특히 시설 장비 이런 걸 이제부터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소방설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소방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하자는 건데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죠. 근데 행정부의 기본 생각은 전환시키자라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지방세제 중에서 소방 관련되어 가지고 이 돈은 소방 업무만 쓰세요 라고 하는 돈이 하나 있죠. 지방교부세 중에 뭐가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두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세는 몇 프로죠? 20%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알겠죠? 20%입니다. 20%가 현재인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정부의 기본 안은 앞으로 35%까지 늘려주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지방제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그들에게 시설 소방안전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거는 35%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지 현재 여러분이 시험을 기준할 때는 여기까지 안 갑니다. 20%까지만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는 것들하고 여러분이 수험에서 볼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헷갈려지 마시고 그냥 소방안전교부세 20%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고 있다고? 해안부에서 갖고 있다고. 왜? 이 소방청의 소송이 어디니까? 해안부니까? 해안부 장관이 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소방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5% 늘어간다.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열려가지고 통과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근 것 가장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험에는 그 연을 안 줄 거라고 시험 못 낼 겁니다. 왜? 교수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연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통과돼서 중요해서 이게 꼭 봐야 될 상위라고 한다면 딱 요건데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게 이번 시험 가기 전에 이거 알아두세요 라고 올려둘 테니까 극소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걸 기준해서 20%까지 보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 너무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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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찾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책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원래 전체 다 적용될 거라고 그리고 법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0이 준비됐을 때 바로 액션이 들어가는데 그 액션이 되어야만 시험에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관행상 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걸 다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란금만 받으시라고 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방공무원은 지방지에서 국가지로 전환돼야만 되겠죠. 자 그다음 문화체육부 자 문화체육 문화체육관광부 35조 보시면 1항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영상 광고 출방 간행물 체육 이거죠. 그래서 요즘 빙상사태에 관련해서 직격탈을 맞는 데가 여기입니다. 체육이라고 딱 적혀있잖아요. 기능이 자 국정의당 홍보까지 됐습니다. 밑에 오셔가지고 농림축상부 이 농림축상부의 기출 보시면 농촌진흥청이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이건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치를 합니다. 좀 독특한 조직이죠. 자 오셔가지고 다음 37조 산업통상부 됐고 38조 보건복지부 됐고 자 39조 환경부만 봅시다. 이 환경부 이것도 의미가 하나 있는데 1항 보시면 39조 1항 자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여기 수자원의 보전 이겁니다. 이게 작년 시험 직전 특강에서 유일하게 딱 저만 적중했던 내용이죠. 우리 체험하도록 하셨고 수업 때 이거 알아두세요. 했는데 그 다음 날 시험에 그대로 터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적중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사무가 뭐냐면 물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물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디로 환경부로 일원화시켰죠. 지금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통과 됐으니까 물관리는 지금부터 환경부의 기능입니다. 기능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적중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핫이슈라서 올해까지도 한번 유념을 한번 해두십시오. 그래서 그냥 예상해서 그냥 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강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적중도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봐두시고 그 다음 41조의 여성가족부 있죠? 여성가족부 이건 굉장히 미니부처인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실이국 정도 일실이국체제를 갖고 있는데 대략 한 1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작죠? 미니부처입니다. 특이한 건 우리나라가 이 여성가족부처라는 이런 부처를 여성이라는 이름하에 이 부처를 독자적인 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와 한국 둘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로 없죠?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법에 근거해가지고 아예 명시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합니다. 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인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종종 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이하게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국토교통부 통과하시고 그 다음 해수부 해수부 보시면 자, 2항에 보시면 43장 2항에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소서로 해양경찰청을 두도록 해놔죠. 해양경찰청 네, 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이건 특징적인 부로 격상됐죠. 부로 장관이 되죠. 장관, 장관으로 격상됐다는 것 됐습니다. 자, 오셔서 자, 다음 행정기관의 주입과 정원에 관한 통치감 봅시다. 자, 오시면 40페이지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시형 새치로 내려간 건데 요거까지 원래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정의에 자, 1호의 중앙행정기관의 2호의 특별지망행정기관이라 해놨죠? 그래서 특별행정기관이라 하면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가지고 당의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이게 핵심이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특별지망행정기관 우리나라 현재의 모든 특별지망행정기관 기본서, 재기본서 459페이지 보시면 거기다 마인드기반에 딱 넣어드렸으니까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이구나 그냥 쓱 보는 정도지 그걸 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보는 정도면 됩니다. 459페이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부속기관 자, 부속기관이란 뭐냐 이거 저 헷갈려지는데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업무로 하는 거 요걸 부속기관이라 불러줘요. 부속기관 밑에 요거랑 구별할게요. 5호에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정의는 뭐냐면 특별지망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쳐서 소속기관이라 불러줍니다. 그렇죠? 이런 점이 차이가 났대죠. 부속기관은 직접적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소속기관 구별해두시고 그래서 보통 인사협식실 소속에 있는 소속기관의 대표적인 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보통 소속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들이 좀 달라지죠. 보조보좌기관 했고 넘어오셔가지고 12조 봅시다. 12조 보좌기관 보좌 참모입니다. 보좌 1항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기획 계획의 이반 연구 조사 심사평가 홍보 개선 등에 관한 것을 바로 보좌해주기 위해서 보좌를 둡니다. 보좌기관 참모조직 그리고 보좌 개선기관은 14조 있죠. 설치한다.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통과 내용 다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23조의 2항 보시면 복수직급 공무원제 이 근거도 갖고 있고 인사행정제 이야기하는 복수직급제 들어와 있고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29조 총액인건비제 이거는 중요합니다. 29조 보시면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합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이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되어가지고 기재부가 아니라 첫째 해안부입니다. 해안부 알겠죠? 해안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구별해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는 뭘 실시하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제 알겠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제고 중앙공무원원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죠. 뭐냐면 지방인데 지방교육 없습니다. 지방교육공무원에게는 뭘 정의한다고 총액인건비제 꼭 구별하십시오. 중앙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 지방공무원은 기준인건비제 하지만 지방교육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꼭 근거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넘어져서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을 가보죠. 공공기관에 관한 운영의 법률 공공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어디냐면 조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정부조직별 근간은 정부외 조직이 있고 이 정부외에 바로 뭐냐면 정부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기업 이 정부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4가지 조직이 있다고 있죠. 4가지 조직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게 있었죠. 우표 우체국 양금 조달 양국까지 이렇게 4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책임운영기업까지 이까지가 뭐라고 바로 우리가 보통 전부라고 불러지는데 즉 공무원의 범위는 이까지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제3섹터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 지금 이 근거에 있는 공공기관이 여기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공국적 업무를 제3섹터 여기 대표적으로 분류상에 본다면 공기업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장형 준시장형 그리고 준정부조직으로 불려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위탁집행형 이라든가 기금관리형 이러한 4가지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공공기관 이 범위 그러니까 기억할 건 여기는 공무원이지만 이제부터는 민간인입니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국적 업무를 제3섹터에 뿌리를 두고 가죠. 자 가보죠. 그래서 4조 보시면 4조 보시면 공공기관 1항에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방자책이 아닌 법인단체 기관으로 하여금 각호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핵심은 이런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재부가 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자 그리고 2항 보시면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봐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1, 2, 3호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공사 KBS KBS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EBS EBS KBS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그리고 여기 44페이지에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날개 보시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전 현황 2018년 최신 거죠. 원래 19년 거 18년 거 갔다 보십시오. 그래서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에 지금 더 체크하세요. 여러분 외우도야 될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또또보게도 이거 제가 체크해서 알아두세요라고 구조화시켜드렸고 기본소리도 넣어드렸고 전체 다인데 총 대략 338개인데 그중에서 꼭 봐야 될 거 시장형 공기업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첫 출입 가스공사 체크 그 옆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체크 밑에 밑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한전은 됐고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특히 꼭 기억해야 될 게 마지막에는 주식회사 가운랜드 알겠죠? 주식회사 가운랜드 이게 원래 기재부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가운랜드를 꼭 봐주십시오. 알았죠? 가운랜드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원 백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농담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첫 번째에 있는 관광공사 그다음 마사회 한국은 당연히 묻은 거고 관광공사 마사회가 있고 밑에 밑에 한국도로공사 체크해 놓으시고 맨 밑에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랑 구별해야 될 게 시장형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항만공사하고 다릅니다. 국제공항공사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관련되는 곳이냐 아니면 부득가냐 이게 다르다고 알겠죠? 항만공사는 준시항이야 그다음 오셔가지고 주은정부위원으로서 기금관령 기금관령에 체크할 게 바로 여기는 돈이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예탁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보라고 부르는데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단들 전부 다 기금이죠 기금 그다음 위탁집행에 체크할 것이 바로 첫째에는 한국장학재단 요즘 보면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하죠? 장학재단 바로 밑에 두 번째에 있는 노원천공사 수장공사하고 노원천공사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노원천공사는 바로 위탁집행이 아니고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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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인력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밑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이런 것까지 체크해 두십시오 그 정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문제들이 요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5조를 가봅시다 5조 공공기관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3항에 1 공기업에는 시장역 나 주은시장역 있죠? 그리고 주은정부기관의 가 기금관리원과 위탁집행 이렇게 네 가지 분류입니다 기타기관도 있지만 기타기관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험의 기출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즘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자주 들어오는데 1, 2, 3, 4번 한번 보세요 시장인 공기업의 조폐공사 이러면 안된다고 하겠죠?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역까지 가지 않죠 조폐공사는 준시장역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8번 한번 보면 공기업의 분류상의 특징이 다른 거 내놨죠 조금 유형화시켜놨는데 공기업 분류상 딱 보시면은 한국철도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해서 시장역이냐 준시장이냐 이런 형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로 확인용이지 모든 조직을 다 회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나머지는 확인해 보십시오 넘어오셔서 8초 갑니다 8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심히 의결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소서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를 두는구나 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알겠죠 자 넘어오셔가지고 10조 11조 경영공식 패스 하시고 그 다음 오셔가지고 13조 고객헌장입니다 1항에 보시면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어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상황에 관련돼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중요한 건 고객헌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알겠죠 고객헌장 제도 헌장 제도 시민헌장 제도 이겁니다 영국에 기원했던 시민헌장 제도를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실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오셔가지고 18조 한번 보죠 18조 이사회는 기원장을 포함한 15인인의 이사로 구성하는구나 됐습니다 됐고 밑에 오셔가지고 20조 넘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21조에 선임 비상임 이사제도 실시하는구나 기출이 아주 예절 한번 늘어났었는데 이런 거 있었다만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위호로 하지 마시고 확인만 하십시오 그리고 24조에 보시면 임원이 있죠 임원의 1항에 공기업 준정기관의 임원으로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근거를 말하고 있구나 됐고 중요한 건 25조입니다 사실 25조를 위해서 이때까지 확인만 한 겁니다 25조 중요합니다 별표 놓으시고 자 1항에 공기업의 장은 장은 출근과 주심으로 보십시오 공기업의 장은 바로 누가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임명하죠 2항에 보시면 공기업의 상임위사는 누가 임명한다 공기업의 장이 임명합니다 3항에 보시면 공기업의 비상임위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4항에 공기업의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러한 공기업에 있으면 이 공기업의 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이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곳에서 상임위사를 바로 상임위사를 공기업의 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상임위사가 있는데 비상임위사는 누가 임명하냐면 이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또 하나가 감사인데 감사는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각각 임명주체를 외워두세요 외워야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통제 핵심적 사항이니까 또또보게 이 그림을 딱 그려두었으니까 참고를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게 이 26조가 준정부기관의 임명구조인데 이것까지 시험 내기는 사실상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확인만 해두겠습니다 그렇죠 확인만 합니다 25조예요 공기업의 각각의 임명권자를 꼭 외워두시고 26조는 확인만 해두겠습니다 그렇죠 만약 26조 낸다면 진짜 완전 만점 방지용으로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이라서 자 1항에 보시면 26조 1항에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누가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정부장관 2항에 보시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위사가 있죠 상임위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그다음 오셔가지고 3항에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위사는 넘어오시면 기관장이 임명합니다 좀 다르죠 구조가 그리고 4항에 감사 감사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정도고 오셔서 39조 2항 오른쪽 페이지 39조 2항 보시어서 39조 2항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년 정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계획을 실시하는구나 세우는구나 날짜는 통과하시고 그렇죠 자 됐고 넘어오셔서 예산 편성 넘어오셔서 3항을 보십시오 3항 3항 보시면 기관장은 신규 투자 3항입니다 3항 신규 투자 및 줄권금 밑에 자본출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통령 영어로 전환한 바에 따라서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 요즘 예타 예타해서 아주 난리죠 예비타당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비타당조사는 나중에 다른 관련 제 파트에서 볼겁니다 그 다음 43조 오셔가지고 공사 고기업의 결산서를 제출하죠 결산서 2항의 공기업은 기재부장관에게 주문장부 이완은 주무부장관에게 다음 점도에 죄송합니다 2월 말까지 이런 각호의 결산서를 제출하죠 됐고 오셔가지고 3항 보시면 기재부장관은 주부장관에게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이걸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5월 10일 5월 10일은 날짜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원 제출 됐습니다 마지막에 맨 밑에 6항 보시면 기재부장관의 상황에 따른 결산서정에 따라서 바로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하고 5월 10일하고 한 8월 20일 이 정도 날짜만 한번 주목해놓으세요 공기업이 이 날짜까지 가기는 진짜 디테일한 건데 그러나 아주 예외적 시험에서 한 번씩 건드리기 때문에 한번 봐두는 정도입니다 우리 국가직이라도 지방직 국회에서는 잘 안 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다른 것들 많기 때문에 자 46조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거라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경영실적 보고하고 48조에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평가제도를 언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것 자체만 봐두시면 됩니다 팩트로만 됐습니다 연차 보고서까지 쭉 넘어오셔가지고 됐군요 자 59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지방공개법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개업 앞에서 봤던 것은 중앙거고 이제는 지방 자 보시면 총칙 밑에 일부러 2L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넣어드렸는데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공단 공사가 있고 공동출자법인이 있죠 그래서 직영기업 이외에 공사 공단들 이 공사 지방공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제3섹터 이용해서 보통 구별을 해줍니다 참고로 보시면서 가보죠 자 지방공개업입니다 자 2조 적용범위에서 1호 보시면은 1항 1호 보시면 수도사업 있고 3호의 궤도사업 그래서 바로 지하철 지하철 대 지하철이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셔가지고 원래 한번 주목할 것은 다음 페이지 있는데 8호의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 자 요 주택 때문에 SH공사 라든가 요즘 서울시뿐만 아니라 토지권에서 바로 이 땅값 아파트 가게 바로 여기 관련됩니다 토지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누가 한다고 지방공기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나머지는 됐고 주군감 오셔가지고 13조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지방자재단체는 2조에 해당하는 사람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는 점 특별회계 됐고 오셔서 그 외에 지방공기업에서 특별하게 볼 것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64페이지에 지방공사 한번 볼까요 지방공사의 49조 49조입니다 64페이지 49조 설립보시면 1항에 이런 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항 보시면 지방자재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뭘로 정한다고 조례 지방일까 당연히 조례로 정하겠죠 법률 아닙니다 조례로 정합니다 오른쪽 기출 한번 봐놓으시고 나머지 53조의 출자라든가 59조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쭉 넘어오셔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평가 67페이지에 78조 78조 경영평가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공기업과 조금 헷갈리기 쉬운 거라서 한번 확인해두는데 78조 1항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기본적 주체는 누구냐 해안부장관입니다 알겠죠 기재부가 아니라 해안부장관이 단점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됐습니다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2번 보십시오 해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세장원화예금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주체가 해안부장관인하죠 지방지계에서는 바로 이런 걸 한두 번씩 건드렸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쉬었다 들어가죠